자, 오빠 반찬도 먹어주세요 물, 이거 물 먹어요 물? 그거는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데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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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러면 안 돼, 그러면 안 돼 야 그러다 흘린다고 오 수아 어떻게 먹는지 보여주세요 자, 우와 수아 뭐 집을 거예요? 두부? 우와, 두부 그렇게 집어서 우와, 수아 잘 먹는다 오빠도 잘 먹는 거 보여주세요 아니, 국물 그만 먹고 흘리잖아 당근도 어떻게 먹을 거예요 당근은 당근은 포크로 퍽 찍어서 우와, 잘 먹네 짠 것도 먹어야 돼 짠 것도 먹어야 돼 짠 거 어떤 게 짜요? 응 국이 좀 짜요? 아니 당근이 좀 짜요? 응 짠 거 너무 많이 먹지 마요 그러면 밥을 먹어요 짜면 안 짜 안 짜 안 짜? 또 먹어봐요 우와, 젓가락질 보여줄 거야? 우와 우와 오빠 잘 먹자 수아도 꼭꼭 씹어서 진짜 잘 먹네 물도 잘 먹고 수아 누구 딸이야? 엄마 딸 엄마 딸이지? 응 엄마 딸 넌 누구 아들이야? 엄마 딸 엄마 딸이야? 응 뭐야 엄마 아들이지 엄마 아들 그래 엄마 아들 그래 또 엄마 아들 엿 엿